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리뽀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대한민국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와 있는 외국인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귀화한다고 하지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상당수가 됩니다 얼마나 인구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9년 통계자료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 면에서 급속하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좋은 나라 가서 살고 싶잖아요 우리도 미국, 호주, 캐나다 여기로 이민 가죠 그래서 동남아에서만 오는 것 같은데 북유럽의 독지국가라고 일컫는 스웨덴 혹은 스위스에서도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상이 높은 또 선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오래됐고요 이미 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복합적인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 들어가려면 꼭 가져야 될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관용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2014년에 미국 워스테운 포스트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특이하게도 관용 없는 나라라고 분류를 합니다 더 특이한 건 소득 수준도 높고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관용이 없다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이 있어서 한국이 아주 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려서부터 배운 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성향으로 드러나서 관용이 없어서 세계 유례 없는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관용의 사회에 다민족 사회로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런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지역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사투리 쓰고 그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그 축소판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이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동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 바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어려운 한자어죠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용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적당하다, 온화하다, 너그럽다, 인내한다, 부드럽다, 푸근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한자어가 아니라 너그러운 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안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 이교도 출신, 또 유대인, 로마인, 로마인이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죠 로마에서 온 사람, 갈레아디아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리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대한민국과 비교되지 않는 제국의 문화였잖아요 여러 나라와 땅을 아우르는 나라였기 때문에 예문에 거기서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와 식습관, 예습관들이 모여서 혼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그 다양함을 아우르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 머리에 두건 쓰는 문제, 소소한 일상의 습관의 문제, 언어 습관의 문제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관용,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갖추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의 관용, 너희의 너그러움을 알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관용과 너그러움의 마음, 그런 자세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만 검색해도 너무 여러 곳에 나와서 어렵지 않게, 정말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용의 모습,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 열자마자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말이지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가족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누이입니다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려고 데리고 들어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의 집을 치십니다 지향을 내립니다 그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배워요 하나님이 기근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구나 바로는 억울했겠지만 아브라함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했다고 하는 것의 특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배운 거예요 속 좁은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그게 12장이에요 그 배움을 가지고 13장으로 갑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기초자산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때의 바로가 주었던 은금포화들 그것이 아마 기초자산이 되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근이 끝나고 나니까 양떼가 늘어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라고 창세기 13장에서 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배달과 아이 사이에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없으면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도 싸움이 나요 너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노스는 친척이니까 삼전족하니까 싸움을 못하는데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복사들끼리 다툼이 나요 좋은 꼴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싸움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말합니다 노스에게 말을 하죠 한 가족끼리 싸우지 말자 온 땅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원하는 땅 먼저 줄 테니까 가져가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후에 그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주신 땅 중에 좋은 것 먼저 가져가라 라고 선심을 씁니다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그러움으로 자기 조카를 대합니다 그런데 노스의 어디를 선택해요? 요호와이 동산 갖고 얼마 전에 가봤던 애국 같은 그곳 그 좋은 땅 소위 알짜배기를 먼저 빼가버리는 거예요 노른자의 땅을 먼저 빼가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재산을 상속해 주는데 형제들끼리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내가 양보할게 너희가 먼저 좋은 거 가져가 그랬더니 선택권을 가진 이 자녀가 알짜배기를 싹 먼저 가져가버린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알짜배기 노른자의가 나갔으면 남은 건 별 볼일 없는 게 남는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별 볼일 없는 거 가져갈게 너 좋은 거 가져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늘을 지셨던 가난 땅에서 좋은 알짜배기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바로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시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떠나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 전부를 내가 내 자손에게 다 줄 거야 그건 알짜배기 노른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뭘 얻었어요?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풍요하신 하나님이 그깟 노른자위에 내가 가진 것 중에는 이것도 안 돼 그건 너 주고 나머지 이 땅 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게 너그러움으로 행동했더니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복의 근원으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툼을 그치게 해주시고 너그러운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나는 나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과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세계 관용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너그러운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는 참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지 누가 본 9장 54절에 야고부와 요한이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대목, 9장 54절의 이 대목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사마리아인들끼리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도시는 따로 있고요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에게 필요한 예수와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늘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해당하고 하시다 보니까 동네가 나타날 때마다 지금처럼 도로 타고 가면 휴게소도 있고 숙소도 있고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마을이 나타나면 거기서 우선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회계관리는 가로녀다가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을과 마을 차례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들린 데가 이 사마리아인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리게 되셔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자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서 보니까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좀 달라요 아무튼 그 유대인 청년들이 와서 물건 좀 사겠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좀 필요하니까 거기 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이만큼의 식량 이만큼의 필요한 것들 좀 달라 하라고 했더니 거절한 거예요 너희한테는 안 팔겠다 그랬더니 야구부와 요한 안 그래도 성깔이 있는 이 친구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분을 잊지 못하고 내뱉은 말입니다 하늘로 또 불이 내려가지고 이 인정머리 없는 이 마을 싹 태워버린 게 좋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고 원하지 않으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누가 본 구장은 아주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지금 방금 이 이야기 앞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에는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가 올라가냐면 베드로, 요한, 야구부 방금 이 두 제자도 여기 속혀 있어요 이 세 제자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보금석 기자들에 의하면 세 보금석 기자들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깊이 솔다가 깨가지고 비몽사몽 간에 변화된 예수를 보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누가만 조금 괜찮게 써줬어요 다른 제자들은 자다 깨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고 했다 그랬는데 누가는 깊이 솔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깨기는 온전히 깼대요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과 두 사람을 보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집 짓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결에 막 자다 깨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엉겁길에 뱉은 말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그러면 저 산 밑에 있는 아홉 명 제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들은 지금 특별히 그 가운데서 12명 가운데서 3명 선택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 집 짓고 살고 있으면 나머지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동요자들은 그들에 대한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이 좋으니까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뱉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에 사건이 방금 말씀드렸던 54절의 이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진화할 때에 그 산에 올라갔다가 이야기했던 그 야구부와 요한이 자기들을 배려해 주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불로 멸하하는 것을 주림도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지한 말로 자다께서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예수님 다 참아주셨는데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신들을 용납하지 않던 마을에 대해서 분풀이 하듯이 뱉은 말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옛날 옛날에 그들의 조상들이 약했을 때 타락했을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그것도 나라가 반동강 나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그 정책에 의해서 혼혈 도시가 되어버려요 힘이 없어서 당한 일이에요 아수르의 잔인한 정책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수도를 유린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행한 일이에요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 남자들이 들어와서 유대 여자들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 여자들과 혼혈 도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역사 이후로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당한 그 사건 뒤로 뭔 유대 사람들이 그들도 유대인인데요 사마리아만 따로 떼어서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 시대도 개 취급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머지 유대인들을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언제까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상주출력하면 사마리아는 별도로 가서 보아야 된다고 해요 조금 다른 문화가 그 안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신들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은 당연한 거고 나 같은 죄인 용납해 주신 건 당연한 거고요 나를 누가 배려해 주지 못해요 나를 누가 용납해 주지 못해요 그거는 불을 떨어뜨려서라도 진멸하는 것이 주님 뜻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변호사님 위해서 제자들의 무지한 발언을 침묵으로 넘어가셨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인 메시지만 선포하시던 예수님이 이 시간에는 야곱과 요한을 꾸짖으셨다 책망하셨다라고 성경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나누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간혹 보시는 분도 있고 보지 않고 그냥 성경 통도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나누주는 어떤 장치냐 하면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지금 다 필사해서 기록이 넘겨지고 넘겨지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게 있고 어떤 부분은 특정한 몇몇 사본에만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신학자들이 모아서 이거는 필요한 구절이니까 참고하십시오 라고 써 놓은 게 나누주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되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오 구원하러 왔다 불 떨어뜨려 달라고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죽이고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 너희가 하는 말이 뭔지 좀 모르고 있지 그건 생명의 언어가 아니야 나는 살리기 위해서 왔어 내가 너희에게 야구부와 요한에게 산 위에서 관용으로 대하였듯 너희도 교회도 관용으로 세상을 대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흐름 속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관용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야구부와 요한에게 관용의 삶을 요구하셨던 주님이 교회를 보게 하십니다 빌리뽀 교회입니다 빌리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가정교회입니다 유대인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 땅을 강제로 다 추방시켜서 터뜨렸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15명만 모이면 로마가 허락을 해줬어요 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근데 빌리뽀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빌리뽀가 이방 도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지 못한 많이도 안죠 15명도 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도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요 구약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니까 설교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게 바울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빌리뽀는 그 회당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없는 도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 강가를 찾아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누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해요 그때 옷감 장사였던 누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고 내가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시다 교회 개척은 보통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가정에서 몇 사람이 멈춰서 교회가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시작하지는 않죠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초대교회도 다 그랬어요 가정교회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이 빌리뽀 교회예요 자 거기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바울이 귀신 쫓아냈다가 무고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지켰었던 간수가 변화돼가지고 간수의 가족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빌리뽀 사건이거든요 근데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빌리뽀 4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는 헬라식이고 하나는 헬라식이고 하나는 히브리식이에요 하나는 유대계 그리스오인이고 하나는 헬라계 이방인 그리스오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습관이 다르겠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이 힘줘 이야기할 때마다 쓰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부름받지 않았냐 예수라고 하는 한 뿔이 가지고 모인 게 교회 아니냐 그런데 왜 마음이 나눠서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하고 있니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1장에서 3장까지 요약입니다 한 마음 품어라 한 마음 가지고 일해라 내가 교회를 바라보니까 너무 답답해 너무 안타까워 염려하고 있어 곳곳에서 바울은 그 염려의 고민을 담아 녹아내고 있습니다 또 빌리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의 한 여성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거기 두 여인이 싸우고 그거에 또 줄서기 해가지고 교회가 찌그락찌그락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좀 한 마음으로 서라 그래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령합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얼굴 찡그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갈등 일으키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왜 이렇게 불편하고 싸우고 다투고 힘겨루기 하니 기뻐해! 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뤄서 앞으로 가세요 하면 그건 따라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뤄서서 가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좀 불편해서 앉아있는데 기뻐하세요! 명령하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라 명령형인데 이 명령 받으면 사실 불편해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연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명령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할 갈등 상황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나는 순두개 쪽이에요 나는 유리아 쪽이에요 그래서 불편해요 둘이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갈등 상황도 불편하고 습관도 잘 안 맞으니까 찌그락거리고 그런데 기뻐하래요 명령이에요 설교 들었어요 설교 들었으니까 마음에 찔리면 있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기뻐하라는 명령 자체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많은데 기뻐하라는 말은 들어서 그건 당연한데 말씀인데 안 돼요 여전히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견이 있고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오늘 저 사람 피해서 내가 예배를 다른 시간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같이 나한테 뒤에 앉아 있어 영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따라 기뻐하래요 그것도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이거든요 명령한다고 그 갈등과 아픔을 불편함을 다 털어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명령대로 기뻐하고 관용하고 후하게 용서하고 대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나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의 신비가 있습니다 기뻐할 것을 관용할 것을 요오디아와 순두기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나에게 명령하세요 그 기쁨을 위해서 교회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관용의 삶을 살아라 너구리의 삶을 살아라 왜? 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림하시는 주님이에요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한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요 관용의 삶을 살아라 명령을 드리니까 어때요? 너그럽게 살아야 되는데 안 돼요 힘들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너그러움은 이만큼 해요 나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워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하기 참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너그러움은 이만큼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기뻐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여기서는 웃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면 여기서는 웃는 게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말씀의 신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내 삶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해라 내가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관용하려고 하지마 내가 관용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를 기끌어줄게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손만 들어 그럼 내가 책임지고 너를 끌어서 온전한 관용의 사람으로 끌어다 놓을게 나 기뻐하겠어요? 라고 손만 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최고의 기쁨 완전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끌어당겨줄게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삶의 주도권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해주시겠대요 이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관용의 사람으로 유오디아도 순두계도 대양교회도 나 김성안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여전히 갈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투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실존이고 현실이고 어려움이어서 주저앉아 있지만 한국 사람의 문화 속에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일민족 정체성이 관용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손 들어 손만 들어 누가? 그리스오인디는 내가 손 들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 예수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까지는 나 예수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렇게 바꾸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좀 더해 손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딱히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알아요 저분은 음악에 대해서는 몇 년 하셨나 봐 그냥 보기만 해도 알겠어 실력은 그냥 보여요 능력도 보입니다 저 사람 일 맡겨놓으면 후닥닥 처리하고 이렇게 빨큼하게 정리하는 거 보면 정말 능력이 있어 그런데 실력이나 능력은 감동은 주지 못해요 부러움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유독 관용에 대해서 약한 한국 사람들 세계적으로 정평난 관용 없는 나라 그 안에 한 무리가 모여있는데요 거기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요 자기 물음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 손 들고 일어서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해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참 안 되는데 그 교회도 가만히 들어도 문제 투성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관용의 삶을 살게 해요 그것이 세상에는 감동이에요 그것이 감동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민족성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는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공동체가 바로 저 모습이구나 감동하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 세상을 향해서 그 감동을 선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모심을 가까이 하며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관용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심을 듣습니다 비록 우리 삶의 현실이 분열과 갈등과 아픔으로 가득하지만 주여 거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옛사람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명령에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를 관용의 완전한 자리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